반가워 게임 같이 하는 아빠야 오늘도 즐겁게 땅 파러 가보자 오늘은 1051층부터 1200층까지 파보자 광산 맵이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아이템이 나오겠지? 참고서를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자 복괭이는 내가 준비했어 너희는 파는 걸 봐 마지막에 쿠키 영상도 꼭 보고 가 그럼 이따가 1200층 되면 다시 올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곧 약속했던 1200층이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좋아요 구독은 바빠도 눌러줘 여기부터는 쿠키 영상이야 내 채널은 항상 다음 영상에 예고편이 있어 다음 영상에서는 1350층까지 땅 팔거야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